10시 40분. 저는 이제 미역 12가닥 하고 톳을 좀 땄구요. 벌써 사람들 많이 나갔어요. 11시 15분이 마이너스 1.8인데 이제 2차로 만찰라 조개를 한번 나가보겠습니다. 5월 15일 칼라취 스트리트 팍에 왔는데요. 여기는 조개는 오늘이 마지막 마리라고 하네요. 물도 지금 거의 많이 들어왔고 저는 여기서 그냥 비용만 하고 갑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